청주시는 8.1 청주아트홀에서 이범석 청주시장, 김병국 청주시의장 및 시의원, 지역 주요 인사, 어르신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. 대한노인의 청주시상 당서원 구제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 효행자와 장한어버이, 노인복지기여단체, 유공공무원 등 29명에게 충북도지사, 청주시장, 청주시의장 표창이 수여됐습니다. 기념식에서는 청주시리팝 창단이 아름다운 나라, 어머니의 은혜 등 주옥 같은 노래를 선사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. 이범석 시장은 희생과 사랑으로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존경의 마음을 갖자고 말했습니다. 내외 뉴스 통신 최중호입니다.